오늘 전북 지역은 곳곳이 영상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순창 33.5도, 전주 32.3도, 군산 30.1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넘었고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린 뒤 20도 후반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전주 기상지청은 내일과 모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이 충돌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30에서 120mm의 장막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전주 기상캐스터